교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늙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본 것이죠. 풀어봤어. 왜 눈이 어두운가?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말이야. 이게 말이야. 너무 볼락한 말이야. 욕심내지 말라. 그런 우리도 하느님에게 눈을 침침하게 만든 것이다. 귀먹은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말이야.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 빠진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어? 더 이상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이가 빠진 것이야. 잠이 없는 것도 그동안 많은 꿈을 꾸었는데 이제 덧없이 말이야. 네가 살 날 얼마 안 나오네. 덧없이 꿈 꾸지 말라 말이야. 덧없이 꿈 꾸지 말라. 그런 뜻으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도 빠지고 말이야. 잠도 줄어들고 그런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안경을 만들어 쓰고 말이야. 고창기를 달고 말이야. 또 어떤 일을 하고 말이야. 수면대가 뭐 커. 수면대가 뭐 커. 그것도 조금 되겠는데요. 인간은 거치고 말씀하신 것도 수면대가 뭐 커. 밑에다 쓰는 거겠죠. 제 2연을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1연에서 다 그 얘기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늙음에 또 증상들이 있어.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세지고 또 다리가 아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허리가 굽죠?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허리 굽는 것은? 방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방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방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인사하면 살아라. 겸손해지라고. 그래. 겸손해지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허리 굽은 교만치 말라는 뜻이고 겸손하게 살라. 머리가 센 것은? 머리가 센 것은? 머리가 센 것은? 뭐라고 하면 좋지. 센 머리, 센 머리.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죠? 네. 생각을 좀 딴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그래서 생각을 맑히라고. 맑게 하라고. 맑게 하라고. 맑히라 합니다. 하얀 머리처럼. 다리가 아픈 것은? 젊을 때같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남불은 나도 물지. 날 뛰지 말아라. 절대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다치지.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 망가. 망가. 쉽게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단 말이야. 건망. 지속이 안 되는.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부질없는 걱정 말라. 부질없는 걱정 말라. 하긴. 모든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지워지면. 컴퓨터처럼 안 지워지면. 포맷을 해야 될 거에요. 그렇죠. 사람 머리. 잘 만든거죠. 잘 만든거에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네. 늙음은 생명활동에 쇠퇴를 뜻한다. 생명체는 그들의 임무 없고 새끼를 생산하는 일이 끝나면 그만 돌아가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새끼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늙음이야. 감각은 무뎌지고 육신은 넓어간다. 다른 것들을 넙지로 붙들려는 것처럼 오리석은 일이 없다. 이렇게 줄을 달아봤어요. 다행히.